으악 으악 이거 현태가 usp 먹어라 제가 성화님 4번 나가요 연마가구 0번 갈 때 네 센터 가자 한 템포만 천천히 하자 한 명 6번 따라와줘 형님 나 4번 박스 좀 올려줘 오케이 올릴거 올리고 6번에 있다 0번 앞에 앉아줘 여기 여기 벽에 붙어서 앉아야지 연막 하나 깔게요 이제 아니 안깐 내가 4번에 못있네 5번이에요 5번 6번 어디로 갔어? 6번 안에 6번 뒤에 하나 있다 어 아 대그리야 코 하나 잡고 6번 끝에 하나 어 플레이어 아 뒷방 왔다 뒷방 6번 더블 저기 앉는건 처음 본다야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버릴게요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시퍼니만 가려줄게에에에에에어 6번 쪽에 둘 1티 0번 오미들 영몰 둘이라니 6번에 둘이었어 세이브할게요 세수 한 번 박을게요 1번으로 가야겠다 1번으로 가야겠다 아파 3번 가까이 있다 3중간 3미들 하나 3번 가까이 2번도 느리다 마린영 6번 가고 현태가 6번 뱀 까주라 우리 1,3, 10번 가자 나머지 오케이 오케이 마린영은 나가 6번 어 6번 나갈게 사장님이 봐서 말해줄게 1,3 천천히 통은거 먹어놔 까 이제 까 옥미 잡았다 스모 깔렸어요 3번 얼샷 저 잡아야지 가서 6번 양쪽에 6번 양쪽에 얼토님 P10 오디 P10 잡았어 연막까지 마 3번 어 오케이 탈한다 1번 언덕 1언덕 뱅 1번 하나 1번 하나 이게 안 좋네 잡고 나이스 1번인가 우리팀 나 1언덕 10에 잡고 나이스 좋아요 좋아 1,5요 1,5 틴터 가져 0번 셋 6번 현태 혼자 6번 어 10번 가져가요 10번명 가져가야 돼 진호님 8번 5,6 펜타 10% 하나, 0번 하나 10% 라스트 오디길 쪽으로 1 대 1? 아, 씨... 카메라에서 안 보였어요, 이란 6, 3 성환님, 성환님 나 5% 주 없죠 어, 난 대가받게 마린용 또 혼자 6번 보내자 현대 0번 스탬펜 까주고 우리 1, 3, 10번 더 가자 6번을 양각으로 보네. 이거 3번 얼차치면 진호님이랑 성원님 갖다 잡아버려. 총알 잘 대줄게. 오케이 오케이. 5번 포? 채트 6번 하나. 또 못 쳤다. 또 가까이 있겠다. 저쪽이 올게요. 6번. 6번 둘이 6번 둘. 6번 둘. 1쯤 질러야 돼. 오케이. 한 번 둘. 한 번 하나 더. 이게 안 죽어? 나 질러있어요. 나 질러있어. 1번 하나 성관 하나. 못 잡았다. 1번도 1번도 성관. 어? 어? 어 이게 안. 쏘리 형. 1번 둘. 3번 미들. 못 잡았다. 저도 못 잡았다. 원더군 조심. 1번 위. 1번 위. 나이스. 철폐. 나이스. 그걸 못 잡았네. 나 개똥샷 쐈는데 나이스. 총 줄까? 나. 나 하나 줄게. 네. 센터 가자. 앞에 있어야 돼. 직원님 나 0번 좀 떼줘. 나 6번 가? 나 4번 다가. 나 뒷길 짤게. 0번 없다. 세이브다. 6번 둘. 5번 위에 잡고. 100먹어서. 옥 밑. 옥 밑. 아이고. 옥상. 옥 밑. 옥 밑. 옥 밑. 옥 밑. 나 총 하나 봐. 아이씨. 헤드가 법사니까. 저는 나와요. 나 총 하나 봐. 내가. 길 불러ụ Tür까. Laurent SolSolSolSol. 1번 one, 13 가자. 1,3 할까. 솔천히 가서 3번 에스템 까고 가자. 으아! 1,2,3,1 연마 까고 가자. 손 Bong tengan. 내가 1번 쪽 연마 깔게. 4번 전진 아니야? 3번 전진 mode. 1번 도대 1번 도대 1번 도대 바로 까고 해야겠다 3번도 가까이 야 1번 기차 밑에 3번 그리고 1번 기차 밑에 있어 3번 밑에라 와 1번 잡았어 1번 중간 3중간 있었어 아 못 잡았구나 나이스 그 잡았다 가까이 있는거 아 하나 개피다 3번 연막사이 하나 있었어 3번 가까이 가까이 있는 애 P40 올라간거 몰라 포단 어디지? 3번 내려와서 우스컵이나.. 아니다 나이스 와준아 일로 알아서 와준아 지른 줄 알았나보다 총 하나만 주세요 내가 줄게 센터 갑시다 너가 우디 먹어 나 나가면 선트냐 네가 뒷방 봐 내가 우빈 먹을게 10번 사나 나 띔 6번 세이브야 5번 하나 더 5번 띠 하나 더 뭐고? 올 센터였네? 응 하고 싶은 거 합시다 센터도 가볼께요 몇만.. 세이브 개정 나 백만 쌌네 하고 싶은 거 합시다 100만 있다 나 100만였어 4번 전진 아니야? 모르겠어 전진 사운드 안 들렸어 4번 전진 조심 옥 밑에 있다 3미들로 한 번 달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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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달빵? 아 달빵? 어 달빵이었어 아직 있다 0번을 못나가서 옥상 먹혀있는거 같다고 달빵 있다 1선팔 1선팔게 한 번 전진 잡았어 나 내려갈게 이거 오케이 오케이 나도 갈게 빠졌어 달빵했던거 4매미로 1번 밑에 1번 밑에 1번 밑에 2번 밑에 어 아 지랄 좋았어 3번 멀리 하나 더 7t 0번 7t 0번 둘 총알 못 갈아 못 갈아 선이 해도 돼 1번 끝에 하나 나 100만였어 와 씨.. 3번 밑에 그래 1번이 어 더 있어 3미들 아니야? 어 3미들 3미들 반피 에다에다 좀 있어 피 있어 와 씨 가겠어요 형 2선 2선 3선 8 와 올라가네 개비 개비 테밀이 내가 60일을 넣었는데 안 죽네 주시지 86이요 57이요 나 총 하나 줄 수 있어 내가 버려... 86, 86이라고 86 내가 버려놨어 총 빨리 먹으면... 6번 가고, 현태에 0번 뱀 까라 우리 쫄싱 가자 그게 제일 난 거 같아 지도님이 타이밍 잡고 천천히 먹어봐 뱀 까? 뱀 까? 뱀 까? 윽밤 질렀다 윽밤, 윽밤 나이스 담았어 전진 내려갈게 어... 3끝, 3머리 3중간 조심 3중간... 지른다 3번 지르고 있어 왼쪽으로 지르고 있다 어, 그쪽으로 잡았네 1번... 어디갔지? 1번 쪽... 센터포즈 같은데 나 6번 나왔었거든 1번 쪽... 2번 쪽... 2번 쪽... 2번 쪽... 2번 쪽... 뒷방 보고 있는 건가 우리? 응, 보고 있어 하타리에 어디 숨었을까요? 10회로 빼줘 2번 쪽... 3중간... 3중간... 1번 쪽... 5중간... 네 제가 5뒤 갈게요 천천히, 천천히 먹어나 4전지 조심 5번 기차 위에 6번 하나, 6번 5번 매미 하나 있었어 6뒤 야 시티 형번, 연막 사이 시티 형번 안 해 그대로 들어왔어 시티 형번 아예 3번 라인업 이게 떨어져 걔네 연막 안 나오거든 우릴 3번 라인업 찍자 현대 뒷방 돌고 마린이 형 1번으로 아 저거 뭐야 진호님 1번으로 가요 나머지 둘 나랑 빠르게 3번 라인업 천천히 천천히 나오네 뱅 하나 까줄게 기다려봐 나 홀드 줘 아 이거 뱅 까지 말자 3번 밑에서 보는 거 밑에서 발 까가고 있어 기다려봐 기다려봐 시티 형번 모르고 나 뒷길 먹어 놓을게 시티 형번 모르고 나 뒷길 먹어 놓을게 시티 형번 왔게 시티 형번 왔게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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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현대 혼자 센터는 들고 한 번 더 뛰죠 1 3 오케이 나가서 4번으로 들어가야겠다 내가 1 3 뛰어나면 뛰어 아 오케이 오케이 1 3 뛰어 수몽쇼 여기서 어샤친다고 어샤친다고 가자 가자 빠졌다 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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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에 1위에 1번도 있다 미들 있어 그대로 1 2만 질리는거 조심 3번 같아 3번 같아 질렀어 3번 하나 질렀어 3번 끝에 하나 있었다 3번 끝에 기체 위에 아 2번 어 저게 대가리가 안 맞네 막팡 막팡 야 왑초 어 좋아 야 갈리야 손 안 나오는 사람 나 갈리나 풀었어. 나 하나만. AK 버렸어. 갈리먹을게용. 나 땡하나? 난 너 템.. 5미 쪽 하나. 1쌤 전진이 나오고 있는데. 나 6번 한번 잡아볼게. 6번 5미 쪽이다. 7템 번 하나 잡았다. 테라엄 번 앞에. 왼쪽 왼쪽. 다시 오른쪽. 왼쪽 왼쪽 갔다. 다시 홀드. 왼쪽? 1번 하나 잡았어. 시티 0번. 아이고 연마가에서 보였나 내가. 먹을 수 있나? 먹을 수는 있어요. 딱 입구에 걸쳐있어. 나 3번 잡았.. 나 3번 데려갔고 시티 0번 잡았어. 0번 하나 더. 시티 0번 하나 더 있었을거야 플레이. 나 1번으로 질렀어. 나이스. 라스 0번이잖아. 라스 시티 0번에 있는거. 어.. 시티 3번. 버려놨어 앞에. 시티 2번. 2번. 옆설로 막아. 0번 짤게. 옆설로? 어 옆설로. 시티가 왔다. 뒷길 뒷길. 왔어 왔어. 나이스. 하여러분. 저 2번. 좌우. 하하. 헉. 하하. 힓. 하하. 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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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3번 폭뱅킹 손님이 옥상 먹으면 될 듯? 1-3 누구야? 나, 나, 나 마린님이야 마린 형이랑 나랑 볼게 빠른 거 안 보여 3번 하나 있는 거 아니야? 5번 뒤에 나랑 있어 6번, 6번 둘, 6번 둘 뒤에서 볼게 오케이, 오케이 오르츠 양반 우리 오비원 야, 우리 오버니 6번 셋, 10호 아, 못 잡았다 어? 개피야, 다 아, 못 잡았다, 이거 나이스 은비 10호 존 어, 이거 뭐야 아니, 어떡해 우리 서로 한 명이 안 죽고 시티 오버니 먹혀? 6번 싸우다가 다 죽었어요 나온 거 6번에서 10번? 나 죽을 때 우리 팀 안 죽었어 아 뭐, 뭐 잘못 샀어요? 아니야, 팽 하나 더 샀어야 되는데 어? 0번 하나 나왔어 하나 나왔어, 하나 화장실에서, 화장실에서 테라 0번맞네 나이스 테라 0번맞네 1번 하나 더 간다 아이고 10... 10... 10% 아니고 utable 땡 친구 엄청 부르네 잠시만요. 3, 6. 뭔가 일삼 올 것 같기도 하고. 천천히 하고선 뜯는데 갈 것 같아. 일삼 가 있을게요. 영보 왑 나와있다. 어디 와라나? 6번, 6번. 전. 하나 나와요. 4번 기차 위에 하나 있다. 4번 기차 위에. 뒷길도 있는 것 같아. C포전. 뒷차 위에 하나씩 다 있긴 했었어. 5번 둘. 5미들 둘에다가 4번쩍 하나 있었고 와비였고. 하나에 시트형 들어간 것 같은데 모르겠다. 올라와? 포전. 컴퓨터. 251%. 5번. 나 6번 느려. 흰트 1삼번 자야겠다. 질러서 보자 이거. 오케이 오케이. 4번 뒤로 깨죠? 내 뒤에 탱 까줄게. 나 뒷길고 갈게 6번 플레이어 6번 하나도 10호랑 합계피다 합계피 6번 P30 옥미 P30 6번 기체 배달 올라갔다 6번 기체 위로 P33 다운 3 다운 아니야? 다운다 센터기 5%야 어 그거 5% 센터쪽에 1번 긁어 그리고 3,2가 먹어 성하님 어 나 다 샀는데 마린님이나 진호님이나 먹어 나 사는지 갈걸 성하님 질러줘 옥상 나 4번 달빵이고 0번 하나 있다 5번 잡고 0번 잡고 세이브야? 10번 다운이 아니야 6번도 있어 10번 다운이야 이거? 4번 달빵 아 시바 4번 왑 나와있어 5D쪽 왑 5D쪽 왑 나 저러고 있어 그리고 6번이었던거 같은데 스포다운인가? 어 테러 형번 앞에 스포다운 아직도 스포다운이야 이거 누구? 시티 형번에서 테러 5번 기차 우리 6번 기차 위에 어 우리 형번 앞에 형번 앞에 하나? 우리 형번? 어 트렁포나 보인거 같은데 어 트렁포나 보인거 같은데 우리 형번 잡고 트렁포나 샷 트렁포나 샷 나온거 PC8 PC8 나이스 컨트롤 눌려서 젖댓했네 아 총 하나만 나도 총 하나만 난 안나와 이거 말인형 앰프 나 앰프 놔버렸어 선임의 앰프 먹어 나 파워스야 나 웅미 갈게 오케이 얘는 세이브 근데 6분 묶여 내가 6번 뱅 6분 나온다 3분은 오른쪽 붙어있다 6분 10분 다운 와 내가 잡은게 아니네 와 나 피는 존나 많이 깎았는데 잡으면 한마리밖에 안되네 진호님이 6번 옥상 먹어야 겠다 진호님이 6번 옥상 먹어야 겠다 나 왔다갔다 할게 마린영호 잘삼 어 0번 탑 갈게 6번도 있다 4번 하나 탑이야 0번 있다 탑 탑 탑 탑 탑 탑 4번 있다 탑 4번 잡았어 6번 나온다 6번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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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 탑 탑 탑 4번 앞으로 질러 볼게요 나 탐 먹을께요 어 나오겠다 오리상 2개 까놨어 1 3 이라고 아이샤 1번 위로 안아갔다 띄워머 쇼금 위하나 나이스 시선 나세 시포다운 야 4번 6번 6번 1번 나 몰라 일단 4번 그 기차 지르다가 시포다운 총러라고? 지노님이 혼자 1 3분 4전진 갈께요 4전진 우리가 7위였나 8위였나 8 이였던거 같던데 오케이요 5번쪽 뱅 하우스 위에 월샷 중 하나 너 화장실 시포존에서 4번 응개고 나오는거 짓네 아 오케오케 테러 0번 안에서 뱅 가고 나 뱅 먹었다 이거 아 왜 먹었냐 이거 요건 나오는거 봐주나? 어 보고있어 나온거 하나 잡고 4번 잡고 테러 0도 있어? 테러 왑이다 안 나왔어 테러 왔다갔다 하고 있어 6번 1 P20 24 6번 P24 5D 둘 5D 둘 테러 5D 둘 나 0번이야 그럼 6번 아니야? 6번 P24 6번 나온거랑 밝은데 둘 우리 시티 0번이야 왜이래 기차 아 왜이래 시포다운 중 6번하고 밝은데 4번 기차 시티 5번이랑 시티 5번 밑에 나왔어 시티 5번 밑에 오직길로 P20 아니야 그래피 20 5번 위에 나이스 나이스 1번 쪽에 버려놓을게요 과학 밑에 총수? 아니야 나 이거 사고 남은 돈이야 1번 긁으면 되지? 아니야 앞에 앞에 가는 길에 다시 옥상 가볼게 아니다 나 그냥 6번 볼게 북로에서 0번 하나 나온거 같은데 5D 뱅 두개 까놨어 일단 0번 안에 오른쪽 붙어있어 0번 하나 나갔다 잡았어 둘 다 잡았다 설대 앞에 설대 앞에 어 잡았어 슈퍼다운 4번 매미 4번 있었어 틀려온거 봐줘 시포다운 중 나 옥상 나 옥상 네 옥상 나 옥상 시원해 이번에 뒷길 가는 사람들 센터뱅 까지 말아봐 나 질러서 테러 온거지 내가 1-3 갈게 폭... 폭망까봐 엄마 가는데 어디 나와있어? 센터 나왔다 테러 어디하나 더 테러 어디하나 0번하나 0번 잡고 1-3 내려간거 조심하나 4번 위에 4번 위에 4번 위에 반피 달빵 달빵 반피 라스트 테러 어디 아 근데 권영아 이 새끼 어색한거 잡으려고